너무 맛있어 추워? 한 손에 숟가락 내가 한 손에 안 먹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 손에 안 먹어요 저희 드레스 촬영 가방에 왔어요. 한국인 신랑님들이 다 이래요. 왜? 한번 드레스 입은 거 봤잖아. 한 번 드레스 입은 거 봤는데 반응이 내가 드라마 영화로 보던 반응들이 절대 안 나와서. 그건 드라마 영화라서 그래. 그래서 진짜 예쁘고 진짜 사랑스러운 반응이 나오고. 그렇게 했는데? 어떻게 했는데? 이렇게 했잖아. 그게 다 긴장하고 설레서 그런 거야. 아니야. 그냥 하얀색 원피스다. 그냥 그게 끝이잖아. 나는 막 아 이런 거 아니는데. 그거 여자들이나 그렇게 하시는데 남자들이고. 그렇게 웃긴 거 아니야 그게. 흠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